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은 더는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금 4장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리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 도다 하더라 세상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탁월한 웅변가도 있고 연설가도 있고 문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에는 능력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